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로 난이도 있죠 동네의 개원일을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번에 충청북도 보셨다시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점수보다 의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큰 수술 같은 걸 우리가 맞이했을 때 제가 너무나 애쓰게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점심 잡수시고 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석중 교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이런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제가 너무나 애쓰게 하고 여러분 이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수술을 오랫동안 맡아오신 분들은 거의 뭡니까 거의 덕도한 모습입니다 얼굴이 주석중 교수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분 이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프로페셔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계 이사장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임청교수시네요 이런 외과의사분들 얼굴 보면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그냥 돌을 닦으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고단한 의료교육을 의과대학 교육을 다 수련하고 본인의 메스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평생에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가 그냥 이분 손을 거쳤으면 살았을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보시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의사를 보는 시각이 마치 게임 속 마법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법사가 치료 마법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든 완벽히 뚝딱 회복되는 것처럼 아무나 의사 타이틀을 단 사람을 일단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의사 옆에 환자를 데려다 놓으면 어떤 의료 문제든 완벽히 고쳐야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으면 PA 업무를 대신하면 되고 응급실 운영한 의사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를 활용하면 되고 필수과의 의사가 없으면 인턴을 2년제로 늘리고 수련제를 지방병원까지 전공의를 앉혀놓으면 되고 도제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도 새로 뽑으면 되고 의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도 그냥 진급해서 의사 면허는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페셔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충북대학교의 심장내과에 배장한 교수가 떠나게 되면 그 팀들이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이런 뽑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임청교수 같으신 분이 나가고 나면 물론 서울대 분당병원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대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년까지 계속 계시면서 전문의들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 흔히 사용하는 대체의 탄력성, 대체의 가능성이 의로 분야는 현저히 낮은 겁니다 그러나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의 행정고시를 할 때 경제학에서는 대체의 탄력성, 대체의 가능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대체의 가능성이 의로 서비스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들을 앉혀도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특별히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전공이 빠지면 피해 간호사 제도 도입하면 되고 전문이 빠지면 딴 데 사람들 갖다 붙이면 되고 배장한 교수님 나가면 여러분들 공모회가 한 명 갖다 붙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로 서비스는 대체의 탄력성이 무진장 낮은 겁니다 아산병원에 여러분들 폐질환을 수술했던 젊은 부교수 최 교수님이 여러분들 3월 달에 사표를 그만두겠다 그때 나온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수술이라는 것이 폐암 수술자를 데려와서 폐암 수술에 들어가면 몇 시간 폐암 수술할 때 이게 완전히 팀 단위로 움직이구나 전공의 역할, 전문의 역할, 전공의 3년차, 4년차 역할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와 여러분들 최고의 시술을 갖지더라도 옆에 여러분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술이 전수가 돼가지고 전공이 4년차 3년차가 계속 기량이 높아져서 전문의가 되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교수의 실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구나 이런 도제 시스템이란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정교하게 움직인지를 저는 알겠는데 관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죠 여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말이 됐냐고 소송을 걸고 사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작은 잘못이라 찾아내면 유죄로 판단하고 과실이 없다 해도 도의적으로 그에게 배상을 판결합니다 치료 마법을 받았으면 깨끗이 나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걸 보니 의사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과 전문이라도 세부 전공과 숙련도에 따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라도 시설이나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가 치료해도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료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팀이 와해가 되면 그렇게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 명이 100명 있어도 내종량 환자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신경외과 명이 100명 있어도 신경경색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흉부외과 명이 100명 있어도 위암치료를 못합니다 어떤 병이든 마법처럼 뚝딱하고 고쳐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깨닫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영원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이 방송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가졌던 분들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의료계를 좀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고집이 있고 아직도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까요 영원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의사가 아니지만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윤 대통령의 착각 그 의사가 그대로 다른 병원을 가니까 그대로 진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애쓰게 하는 그런 교수가 떠나는 면은 그분이 다른 병원 가서도 그 대학병원의 그 팀들이 유지가 되면서 했던 고난도 진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쉬운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과거 대학에서 했던 고난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민간 병원을 옮기실 테니까 그 고난도 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앞으로 후학액의 전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런 어려운 것은 죽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다 죽습니다 이것이 슬픈 겁니다 이분은 의료계를 깊숙게 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기술이라는 것이 의술이라는 것이 그게 전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빵한 팀이 여러분들의 유지가 됐던 그 대학병원에서 마음껏 시술할 수 있던 부분이 다른 개인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나 지원팀이나 이런 부분에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그 기량을 그 여러분들 자신감이 어디서 피력됩니까 지난 3월 달에 서울 아산병원에 폐암 수술 전문하는 최 부교수 최 부교수일 겁니다 그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막강한 팀 들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받은 폐암 환자를 한 달 내 수술하게 되면 어떤 여러분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단박에 알아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 이게 수술이란 것이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그런 소위 도제 시스템으로 쫙 짜여진 그런 막강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명의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보시죠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알 거 아닙니까 그 시술이 5시간 6시간 정도면 계속되는데 그 여러분들 팀들이 한 건 두 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물으듯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절대 과거 대학에서 했던 고난도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도 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아기계 전수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애석하는 거죠 제가 아들 딸이 여러분들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통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거죠 저는 의료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여러분들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의 세브란스라든지 이와여들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 여러분들 의사들 의료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연세대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누가 저 세브란스의 처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냐 어느 누가 저 세브란스가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이런 눈물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기도에 응답했던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 헌금위까지 이런 답지에서 저 병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이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기억하겠냐 늘 여러분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기억을 했거든요 그게 하도 애석하니까 연대 세브란스의회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의사생활을 하신 분이 초기 역사를 다 기록했더구면요 은퇴를 하셔가지고 성함은 아마 그 책에 보면 나올 겁니다 삐또 없이 이름도 없이 삐또 없이요 그렇게 100년 넘게 걸린 체제인 거지 그거를 이번에 많은 부분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애석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연대에 개인적인 이득을 왜 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말을 꾸미거나 그렇게 할 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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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